안 돼, 안 돼, 안 돼 저 바꿔도 됩니까? 저도 바꿔도 돼요 바꾼다고? 아, 바꿔 바꿔? 야, 진짜 없을 것 같아 버스 탄다 아, 그래, 가자 이걸 내가 이렇게 캐리한다고? 동전 기사 준비됐나요? 아, 이걸 내가 이렇게 캐리한다고? 그건 나 사랑해 야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정답이 진짜? 김이 형, 김이 형 이따가 바꿨잖아 겨누 가지고요 아, 진짜? 아니, 근데 정확히 싸 아니, 나 겨누가 징겨 썼는데 그치? 제이 형 나한테 제이 형 나한테 겨누가 징겨가 뭐예요? 이랬다고 아, 솔직히 저런 거 아니, 아니, 아니 정답 안 하고 있어 정답 안 하고 있어 자, 감독님, 자, 봐요 자, 봐요 아, 또 있어요, 또 있어요 많아요 해 해 또 있어 아, 또 있어요 동 동메달 그 그 빠 헤헤헤 오 오 미인 와일 동 동 동 네 그럼 세 개죠? 네 다시 찍고 색보니까 저리 가 있으라고 저리 가 있으라고 경기 첫 친구 디나 나가 봐 내가 장담하는데 제가 반정되면 우리 반은 큰일 난다 이 분필은 왜 부러져 있는 거야 쓰기 불편해서 내가 부러트려 놨어 쪼금 가봐 쪼금 가봐 일단 나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나는 한 게임을 굉장히 오래 했어 너희들이 게임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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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나한테 이런 친구 인기 많았지 야 쟤 짝이다 새롭게 모린다 어떤 금액을 원하든지 상상 이상으로 받을 거야 이거 강력한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를 뽑아주길 바래 아 쟤 괜찮다 갑시다 아 됐어요 나 뭐 손 좀 부시고요 나들 나 진짜 늦은데 아을 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것도 주장버스 지중에게 들어온 거야 이거 두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김석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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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 러브 아! 김석진 페이크 러브 점다 우리 점이야 우리 형을 자꾸 찌랑을 해요 어려운 점에서 형은 빠야 알겠죠? 형은 빠다 형 이제 김석 빠야 돼 김석 빠자 아! 아! 찐! 찐!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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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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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린다고 하셨죠? 어떤 식으로 달리나요? 발을 써서? 뭔가 진짜 이게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립니다 날립니다 오케이 막 달려요 진짜 막 달려요 막 달려요 진짜 달려요 어! 1,1,1! 맞다 성공 야! 야 지민아 이리와 지민아 이리와 야 아직 야 지민아 이거부터 하자 지민아 이 인데견과투 하자 야 지민아 이 인데결소 하자 büy büy slack 뭐야 잠깐 할 수 있을 거 같아 어? 야 들어갔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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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들어가는 거 아니죠? 뭐요 뭐요? 컵싹 hear 뭐요 잠깐만 설명 좀 나 이거는 하자 Leere 컵싹 neces 뭐요 무슨 나는 힘이 약해 신생홍으로 할래 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ㅎ 얘들아 돈의 약한 엔 없어 얘들아 돈의 약한 엔 없어 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ㅎ 정국이는.. 나는 정국이는 괜찮다 생각해 뭐가? 형 진짜 형이에요 내가 시민이야 오케이 야 진영으로 갈래?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좋아 좋아 흐든 좋아 아니 얘는 아무것도 안했잖아 근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한게 나에 왜 내 마음을 화가를 치르냐고 오늘의 wyืanim 난 뭐가 제일 기분 나쁜 줄 알아요? 진영 손색했을 때 다 끝났는데 진영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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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나를 가야 하는데 형 가고싶어 안 가고싶어? 나는 재협의 의리를 지키래요 재협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오케이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오 진짜? 저는 이 팀에서 데려와야 되네 저랑 남준이 형은 아침에 한 번 봤어요 새벽에 했뜨고 했뜨는데 거기 가서 전혀 갔는데 저희 그때 1월 초였거든요 1월 초였거든요 자 내가 공평하게 철첨첨으로 가겠습니다 오 참첨첨 철첨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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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courses 근데 원래부터 이 둘이는 될 걸 생각 없었어요 원래는 진영을 너리 간다 신신 엔딩 매트 한 번 해주면서 달려라 방탄 딱 끝내줘 네 네 힘을 줬어 달려라 방탄 정말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거 종종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레디 액션 윤기 형이 더 좋아하겠다 윤기? 야 윤기 집에 없어 윤기 고 바꿔 오늘 하루도 아예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예 죄송합니다 아니 리언설인데 그냥 가니 ㅎㅎㅎ 나 뭐하나요? 아 아 진짜 빨라요 이 형 오랫길래 손에 이렇게 빨라 아 이거 어떻게 기현을 하지? 나 지금 뭐하는 거야? 딸기, 딸기, 딸기 우와! 머리 말라! 정국 대 할리, 할리갈이 거 아니야? 정국 대 할리, 할리갈이 거 아니야? 너무 잘해! 형, 안 타게끔 혹시 왔다 갔다 해 주실 수 있어요? 너무 어렵나? 안 타게끔 왔다 갔다를 하면 안에 재료가 재료도 왔다 갔다 할 거 같은데? 재료도 왔다 갔다 할 거 같은데? 약 아니에요? 약, 약불로 덮어놉시다 일단 약불로 볶으라고? 아니요, 아니요, 덮어놓자고 약불로 덮어놓으라고? 덮어놓자고, 저 그릇을 덮어놔 그 위에 약불로 덮으면 타, 이제 그럼 꺼야 되나? 나 왜 이래? 형 형 아, 뒤집으라고? 아직 안 탈 거예요 형 일단은 오, 야, 오 오, 야, 오 오, 야, 오 오,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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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 오 오 오 오 1조 에서 소지품 검사한다고 했어 아 그 엄청 뜨끔 했는데 야 진짜 나는 책을 끄다거나 이제 범인으로 몰렸다 아무것도 못하고 해 뜨네 끼면 되는데 검사를 잘 안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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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portante ing 따 vai 아 일단 다 접 o 자 이렇게 하면 손을 빼자 네 빼 네 쟤! 쟤! 숨을 한 번 숨을 한 번 맞춰주세요 아니 이것을 그렇게 다 했으면서 다시 다시 자 이제 자 그래 귀엽고 들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